짜파구리 먹고 싶다 아 근데 다이어트하고 나서 라면 끊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라면이 좀 마렵긴 해 아 침 고여요 아직 안 먹었더니 치고! 저만 warriors 이브 バイバイ 과연 리어리 아 이거 삐리핀 아 이거 삐리핀 자 왈로드 오 잘 못 잤다 칼 날뻔 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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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미친렉 죽으면 안돼 진짜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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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파고리 먹고싶다 아 근데 다이어트하고 나서 라면 끊은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라면이 좀 마렵긴 해 앵그리노구리 근데 앵그리노구리 먹어봤어요 맛있어 보인다 김게장 어우 침 고여요 아직 안 먹었더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비싸다는데 집에서 요리할 때 올리브오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 주나 흐흐흐 아니 아니에요 님들한테 얻어먹으려는 건 아닙니다 공집자님이 알아서 유튜브에 넣어주지 않을까 그럼 곱창만 포테토칩 저희 수치 6시개씩 개맞아요 여보세요?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... 프링글스 2맛이랑 비슷해요 그냥 곱창맛이라기보단 좀 바베큐 맛? 그런 느낌이에요 좀 인기 많은 과자 우리 숙소에서 일단 쭈병스낵 좀 인기 많고 닭다리 매콤 닭다리 매콤 닭다리 진짜 맛있거든요 닭다리랑 그리고 항상 포테토칩이랑 수미칩은 항상 있어요 근데 수미칩이 진짜 맛있긴 해요 다행이네 어 나 솔직히 농신박스에 닭다리 없어서 선수들한테 굉장히 실망했다 어...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본이 대본이 넓히쇼 넓히쇼 1 2 no 자 딴딴매기야 거롭지 징글징글하지 그냥 어? 마나 다 써도 안죽지 징글징글하지 때리면 안 나지 그냥 다시 풀피 들어간다 하하하 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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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